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1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트깡 EBS랑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드디어 열렸군요. 참 희한하죠. 12월 31일하고 1월 1일은 똑같은 해가 뜨는데 느낌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14년을 시작하셨을 텐데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학생들은 분명히 공통의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들 좋은 성과 토익에서 거두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시는데 제가 조그만한 도움 혹은 좀 밑거름이 된다면 대단히 영광이겠습니다. 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200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해수로 7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상문제 프리트깡 EBS 저희가 물론 무료 강좌이긴 하지만 유료보다도 더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여태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의에 대해서 강의 들으시고 수강 후기라든가 감상평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은 피드백들은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서 강의를 제작하는 대로 활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응원의 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서 태호수 선생님이랑 저랑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더 좋은 기분으로 앞으로도 더 일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들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임산부나 노약자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수대가 너무 낮으시거나 혹은 영어에 기본이 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전 문제를 들으시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실망감이 더 클 수 있어요. 아 난 이거 못 따라가나 봐. 난 못하나 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문제 강의니까 어느 정도의 강의 영어 능력에 대한 수위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다는 것도 전달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위가 너무 낮으시다면 EBS랑 안에는 태호수 선생님이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찍어 놓으신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강의들이. 그 기본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들으시면서 기본 개념을 먼저 만들어 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토요특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시면요. 이번 2014년 1월도 101번부터 152번까지 저희가 5강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3마리의 토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되는 토끼가. 자 그래서 그 토끼 중에 집 나간 아이들이 있으면 좀 불러드리시고요. 자 도망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좀 막아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좀 해주시면 자 결과적으로 좋은 득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자리를 옮겨서 101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1강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101번부터 110번까지 10문항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구조문법 어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낮은 수위의 지식들을 물어보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자 요거는 뭐 한 1, 2년 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지난 한 15년 이상의 통계 자료. 15년 이상 동안 저는 토익을 계속 이제 봐왔으니까 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주 정확한 그런 정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가볍게 풀어보실 수 있는 그런 파트다라는 거 첫 번째로 전달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덤비시면 안 되고요. 문제 유형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유형 판단의 근거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ABCD의 선택지의 품사입니다. ABCD의 품사와 어형이 같은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다르면 적절한 어형과 품사를 빈칸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배열의 언어이기 때문에 배열이 꽉 짜여진 언어예요. 우리말처럼 철수가 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들어가도 중간에 들어가도 끝에 들어가도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약속된 배열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구조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자 그래서 선택지의 품사가 어형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품사나 어형의 문제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 거 분명히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품사가 같거나 어형이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의미를 따져보세요. 의미가 다르면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의미까지 같으면 그것을 우리는 어법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유형이 판단이 되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겠죠. 어형 문제는 어형의 스킬, 어휘 문제는 해석의 스킬, 어법 문제는 어떤 아이템의 선택,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서 적용할 것이냐. 요렇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셔야 최적화된 문제풀이고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문제를 풀다 보면 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자 비논리적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거죠. 자 그럴 때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야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안되겠고요. 지금까지 습관을 잘못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자 다시 한번 어형부터 시작해서 의미까지 따져내서 유형 먼저 판단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101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ABCD의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리뷰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죠. 이 단어는 뭐 토익에서 워낙 빈번하게 다루는 자 그런 단어입니다. 자 동사와 명사의 동일형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들 맨 먼저 이거부터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영어는 배열의 언어다. 리뷰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랑 동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한국말은 그럴 수가 없어요. 검토하다라는 동사와 검토라는 명사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는 분명히 똑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 안에서 어느 위치에 배열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놈이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특징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가장 큰 팁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명사 동사 동일형이고 ing와 2가 붙었으니까 이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부정사나 동명사 분사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장 안에는 동사가 보입될까 안 보입될까? 자 문제는 이 녀석이 관건입니다. Submitted가 동사면 이 자리에는 동사가 못 들어가는 것이고 Submitted가 동사가 아니면 이 자리에 동사가 필요한 거겠죠? 자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Submitted는 또다시 바로 배열로 판단하셔야 돼요. Submitted 이하의 목적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재만 현재에서 과거로 바뀐 동사라는 거예요. 뭐뭐를 제출하다가 뭐뭐를 제출했다의 과거동사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녀석이 동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디형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의 이디형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으면 분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끝.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의 자리입니다. 자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면 일단 지워야 될 것은 자 A와 C를 지우시고요. 그러면 B와 D는 둘 다 동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뜻이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바로 뭐예요? 어떤 문제예요. 동사의 어떤 문제는 수태시제를 따지라 그랬죠? 자 주어를 먼저 보니까 Managers입니다. 복수의 주어와 S는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3인칭 단수의 현재형 동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B번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셔야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해석 없이 문제풀이를 하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술들이 전달이 되고 자 숙달이 돼서 반복 연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되면 여러분들도 문제풀이 굉장히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정도로 해서 문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해석하고 끝내도록 하죠. 월간 회의장에서 자 Managers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Comment Card가 되겠습니다. 자 고객의 의견, 평가 이런 것 따위를 갖다가 적어놓은 카드가 되겠죠. 자 그 카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카드는 어떻게 된 거죠? 바로 제출이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고객에 의해서 제출된 Comment Card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여기까지 완벽하게 되셨습니까? 자 ED가 동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주제니까 머릿속에 잘 담아주시면서 1번 문제에 끝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시면 2번은 ABCD가 모두가 부사입니다. 자 점증적으로 점점 더, 자 그 다음에 편리하게, 이전에, 그 다음에 Commonly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그죠? 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앞쪽 보니까 요게 주어네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요 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놈은 잠깐 빼놓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쵸? 어떠어떠한 바로 Snack Shack이 되겠습니다. Snack Shack은 둘 다 대문자인 걸로 봐서 자 업체의 이름으로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nack Shack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치해 있습니다. 로비에 이렇게 하면 기본은 된 거죠. 자 로비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겠어요? 자 바로 편리하게 위치가 돼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죠. 점점 더 이전에, 자 혹은 뭐 공통적으로는 말이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Previously가 나오게 되면 동사를 수식할 때는 현재 동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전에 뭐 뭐 했었다라고 하면 과거 동사가 등장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또한 뭐 Commonly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보통 흔히 이런 뜻인데 자 뭐 문맥상 적절치 않고요. 자 그래서 전체 문장을 사실은 다 해석하지 않고도 답을 냈죠. 요게 기술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고 103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다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하실 때는 모든 문장을 꼼꼼하게 다 해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어차피 Part 7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문 독해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5, 6 문제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항상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건 기본이에요. 자 그렇게 돼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 많이 안 사고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가시면요. Equipped with는요. 뭐뭐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번역하면, 직역하면요. with 이하로 장착이 되어 있는 자 그런 snack, shack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갖추고 있습니까? Healthy snack and lunch choices. 저기 식당 이름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건강에 좋은 자 그런 snack과 간식과 자 그 다음에 점심때 먹을 수 있는 선택물들 있죠. 이거를 갖추고 있는 이 식당이 위치해 있어요. 로비에. 어디에 로비입니까? corporate building 되겠습니다. 건물의 로비인데요. 자 corporate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법인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법인 건물의 로비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 문제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until부터 weather까지. 자 품사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그것부터 따져보는데 until은 뭐죠? 전치사, 접속사. 자 왜는 뭐죠? 접속사죠. 자 그 다음에 weather는 뭐예요? 접속사입니다. yet은 뭐죠? 자 yet 같은 경우에는 부사와 접속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못 들어가죠? 일반적인 접속사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하에 보니까 주어동사의 동반이 전혀 없습니다. 혹은 분사구문의 동반이라도 있어야 분사구문에서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다시 복원시킨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없기 때문에 접속사들은 여러분들이 지워버리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until이 전치사로 남는 거고 자 그 다음에 yet 같은 경우에도 뭘로 남는 거예요? 자 부사로서는 남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available이라고 하는 자 비동사와 보호가 지금 문장에 나옴으로써 문장은 완전해졌고요. 그 다음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부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또 나오면 이거는 수습 불가능한 자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나오게 되면 접속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접속사들은 다 지웠는데 쟤는 안 지웠을까요? 바로 등위 접속사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대등한 것들이 연결될 수 있어요. 맞죠? I like A and B라고 하면 A와 B는 여러분들 명사대 명사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중복되는 것들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yet가 버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뭐 뒤쪽이 명사니까 앞쪽이 어느 명사와 자 이것은 호응해서 자 지금 댓글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상 적절한가요? 그렇죠. 이제 A번과 C번은 둘 다 다 이 자리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해석을 동원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자 우리의 소득은 뭐죠? 품산을 따짐으로써 두 개를 날릴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문장을 해석할 때는 항상 필수성품부터 합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사 어디 있습니까? Is availa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센티브가 이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문장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인센티브인지는 자 오브 이하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답이 안 나오면 다시 해석합시다. 자 인센티브는 장려책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장려하기 위한 어떤 좋은 계획을 자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우리 부서가 올해 목표를 매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봉급의 200%를 인센티브로 준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과급 혹은 장려책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려책이 이용 가능한데요. 누구에게요? 고객들에게. 그러나 연말까지 말이 되나요? 자 이거 안되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바로 until the end of the year가 딱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구로 두 개가 연속으로 와있는 구조가 되어야 문장의 내용이 성립되는 거니까 정답을 A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다 이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정답까지 냈고요. 자 그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들 괄호로 묶으시면 어 무이자의 혜택이에요 결국은. 알겠죠? 무이자 혜택. 얼마 동안? 어 5년 동안입니다. 뭐뭐에 대해서요? 자 바로 오는 해석이 안되면 about travel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모든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5년 동안의 무이자의 자 저런 장려책. 알겠죠? 자 그것이 이용 가능한데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이용하고 이용 가능하고 언제까지 이용 가능해요? 바로 연말까지 이용이 계속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면 부사로서 yet는 지금 여러분들 일단 소고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자 부사 yet는 긍정문에는 쓸 수 없다는 거 1번 자 그 다음에 2번은 부정문에 쓰는데 그때는 부정의 뒤에 나온다는 거 not yet 기억하시고요. 여전히 모모하지 않다의 뜻이고요. 자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벌써의 뜻으로 쓰인다는 뜻까지 자 보시면 103번에서는 변형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가 충분히 열어서 여러분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먼저 구조상 안 되는 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구조상 되는 것들이 남으면 결국은 의미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건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a, b, c, d가 모두 다 한 단어의 변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find의 과거도 found 그죠? 자 그러므로 이 found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found 자체가 동사로 쓰이는 것도 알죠? 그때는 설립하다의 뜻으로 쓰이고 그때는 found, found, did, found, did 이렇게 쓰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found는 자 요 동사의 현재형일 수도 있고요. 요 동사의 과거형이거나 분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f i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명사가 필요한데 명사가 이미 여기에 a location으로 왔어요. 만약에 뒤쪽에 있는 location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오브에 걸리는 명사가 a location이 되려고 하면 형용사는 어디 나와야 되죠? 관사와 명사 사이에 나가는 거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기초가 정말 아직까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본 어순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답이 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동사로 써도 안 되겠죠? 그리고 분사로 오더라도 자 바로 요 위치에 들어가서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d번은 아예 안 되겠습니다. a번 동사고요. 자 그 다음에 b번도 동사입니다. 자 그럼 동사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전치사 다음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은 정답이 c번이 되는 것이고 자 파인딩은 이하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구조이죠. 명사의 자리에 왔는데 동사의 구조면 명사 겸 동사가 둘 다 되는 거네요. 그죠? 이런 거 동명사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파인딩은 여러분들이 동명사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참고로 파인딩은 이렇게 이하의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뭐라는 얘기죠? 명사와 동명사의 동일형입니다. 자 미팅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 쉬워요. 미팅이 뒤에 목적어가 오나요? 누구누구를 만나기 이렇게 되면 동명사도 될 수 있지만 미팅은 그 자체가 명사가 되기도 하죠. 파인딩도 성과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자 명사로서 아주 자주 토익에 등장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적어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인딩을 정답으로 찾았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바로 변형출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굳이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시간은 짧아질 수 있겠지만 굳이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그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파인딩을 보면 무조건 동명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해두시라 라고 하는 점까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해석해보고 마무리 지울게요. 주어가 받았습니다. 어떤 임무를.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어떤 임무죠? 바로 장소를 자 바로 찾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근데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자 커다란 장소입니다. 근데 빅은 왜 형용사인데 앞에서 뒤로 오지 않았죠? 그렇죠. 빅이라고 하는 아이가 만약에 혼자 수식을 했으면 빅 로케이션 이렇게 수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빅이 누구로부터 수식 받죠? enough to로부터 수식 받고 있습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두 단어 이상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 거니까 뭐뭐 하기에 충분히 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독으로 사용이 되면 당연히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지만 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형용사니까 부사로부터 수식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수식을 부사구로부터 뒤에서 앞으로 받게 되면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자 형용사의 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자 이런 설명이 또 누군가에게는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학생들은 야 이런 기초들을 내가 좀 갖춰야 되나 보다. 맞아요. 그런 기초가 있으셔야 여러분들 part 7의 해석도 빨리빨리 나가는 거고요. 5, 6에서 구조 판단도 정확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구조 문제도 잘 풀고 자 그 다음에 해석도 정확하게 해서 어휘 문제도 잘 풀 수 있고 자 이런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영어는 배열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enough라고 하는 단어는 투부정사를 뒤에 너무 많이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enough2를 이렇게 외워두셔도 좋아요. 참고로 enough는 형용사와 부사의 동일형인데요.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뭐뭐 하기에 충분히 큰 이렇게 된 거죠. 뭐 하기에 충분히 커요? 개최하는 거고요. 뭘 개최합니까? 바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연례 회사 파티가 되겠습니다. 이 파티를 개최하기에 충분히 커다란 장소를 찾아내는 인물을 저 주어가 부여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납득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요. 구조만 머릿속에 떠오르면 다 외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죠? is given a jo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job이 어떤 job이에요? of finding a place 이렇게 되어 있죠. 그 place는 어떤 place예요? 자 big enough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 소식 받는 근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뭐 하기에 충분히 큰 거죠? 바로 host the company's annual company party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자 뭐 정확하게 제가 복귀를 한 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장을 갖다 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봤으면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문장을 복귀해보시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요. 영어 문장이 친숙해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남들보다 조금 투자하고 훨씬 더 많이 뽑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 상업적인 얘기들 문제만 많이 풀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등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많고 아웃풋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을 조금 집어넣더라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아웃풋은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2014년부터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자 모두 부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겉보기에 그쵸?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단어들이 세 개나 있네요. 요 녀석 주의하셔야 되고 요 녀석도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의 안 해도 되는 애만 한번 봅시다. 얘는 쉽게 뜻이에요. 자 그럼 A번부터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자 short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 부사의 동일형이에요. 짧은 짧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형용사 부사가 short 안에 다 있으니까 ly는 없어야 맞는 거죠? 자 그런데 ly가 있어요. 뜻은 short와 별 관련이 없죠. 무슨 뜻입니까? 곧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일관성이 없는 언어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와 부사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짧게 이렇게 분명히 표시를 다 해주거든요. 근데 영어는 요 short라고 하는 단어가 이 short라고 하는 단어가 요 ly가 빠진 short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형용사 때로는 부사로 판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언어예요. 자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short ly까지 있으니 시험에서 자주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short ly는 곧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늦게가 둘 다 다 late입니다. 자 그래서 late ly 같은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될 부사고요. 요거는 최근에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recently. 최근에 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과거 시점을 의미하는 자 그런 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자 그 두 단어는 좀 적용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c번의 daily 같은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명사에 ly가 붙으면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daily는 형용사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daily newspaper 그러면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간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daily는 부사로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죠? I go to the gym to exercise daily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운동하기 위해서 쥐에 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B번처럼 저렇게 뜻만 알아야 되는 단어들은 뜻만 외우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굳이 시간을 내서 뭘 조심하세요? 라고 언급한 내용들은 빨리 필기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해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면 뭐 따로 여러분들이 적어서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심으로써 머릿속을 머릿속의 주의를 환기시키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자 선택지 분석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 자리는 분명히 부사 자리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을 이제 여러분들 해석을 통해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다만 자 요정도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자 그럼 적용해 보시고 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해 보시고 자 팀 미팅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참석할 수가 없다면 자 이유는 바로 뭐예요? 와이프의 질병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와이프의 질병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다면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이 자 회의는 어떻게 될 수 있죠? 뭐 쉽게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문맥상 맞지 않아요? 곧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 시점인데 자 뭐 이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 어떻게 돼요? 그 곧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좀 어색하죠? 그죠? 자 그리고 매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현재 시점이나 미래를 나타내는 어구와는 함께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맞죠? 자 그래서 105번의 어휘 문제는 정답을 여러분들 B번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자 첫 5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문제를 총 함께 하게 되는데 그 뭐 10개를 그냥 쭉 하게 되면 너무 지겹겠죠? 그쵸? 그래서 중간에 지금 잠깐 저희가 화면도 좀 바꾸고 주의도 좀 환기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좀 가집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106번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 조금 이따 다시 오세요. 자 6번부터 110번까지 다섯 문항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다섯 문제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았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다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몰랐던 사실이 등장하면 아 저거는 내가 기억을 해야겠구나.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시간을 써서 강의하는 강의자는 없겠죠? 설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만약에 기억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토익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가 나오고 뭐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사실은 뭐 제가 다른 강의들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오 저런 거 안 나오는데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사실 있어요. 강의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좀 부족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어 지식을 전달하는 저도 뭐 예전에 강의 초반부에는 다 똑같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전달하는 정보들은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는 자 그런 어떤 논리적인 분석이거나 아니면 본능적으로 감으로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십몇 년 동안 시험을 계속 치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방언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해두시고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이요. 여러분들 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달들도 물론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격려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셨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좀 번거롭더라도 한번 로그인을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오 그렇죠? 나는 토익을 얼마나 받았으면 좋겠다라든가 등등등의 여러분들의 토익과 관련된 각오들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리고 태우스 선생님이 그걸 좀 보고 이 정도의 학생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알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수강 후기도 좋고요 응원의 글도 좋은데 여러분들의 각오도 좀 밝혀주시면 굉장히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힘을 내서 다시 다섯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가 품사가 같지가 않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동사는 여기에 보이고 그 다음에 N은 형용사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명사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누구죠? ING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동명사고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면 분사잖아요? 영어는 결국은 또다시 결론이 배열이에요. 어디 배열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형용사 자리 맞죠? 얘도 이 명사를 수식하고 얘도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다만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하나는 앞에서 뒤로 수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일단은 품사적으로 안 되는 것부터 한번 지워볼까요? 자, ED는 안 되겠죠. 명사가 안 되니까 자, 그리고 패키징이라고 하는 단어는 패키지가 동사명사 동일형이거든요. 그래서 자, 동사로 쓰이면 뭔가를 갖다가 이제 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쓰는데 패키징은요. 여러분들 동명사도 되지만 이 녀석은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얘는 자, 미팅처럼 완전히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비번이 답이 아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치워버리실 만한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자, 얘는 무슨 뜻이죠? 포장이라고 하는 의미의 자,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알겠죠? 패키지는 포장된 꾸러미를 말하죠. 자, 명사, 동사, 동일형일 거고요. 패키지어는 당연히 포장을 하는 업체 정도를 자, 패키지어 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러시면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하시고 자, 가시면 일단 C번 이외에는 품사적으로다가 버릴 게 없어요. 자, 오답이지만 값어치 있는 아이는 B번이었습니다. 명사였다는 명사도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향후에 문제가 변형될 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또 맞춰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 라고 하면 포장 행위가 보내지지는 않을까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이고 해외로 포장 포장 업체가 보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로 보내지는 꾸러미들이 제출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맞겠죠 패키지가 보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 정답은 D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답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잘 내보셨고요 나머지 부분 해석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뭘 위해서 그런 거죠? 바로 인스펙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누구에 의한 조사예요? 이 조사가 자, 바로 자, 인터내셔널 매일 오피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피셜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는 공식적인의 뜻도 있지만 명사로는 고위 뭐 관료 임원의 뜻이 있죠 그래서 우편물을 관리하는 자, 그런 임원이 되겠습니다 국제 우편물 관리 임원에 의한 자, 인스펙션 있죠? 예, 그러니까 자, 조사를 위해서 자, 어떤 패키지라도 자, 보내어 저야만 아, 보내어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납득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또 변형 가능성을 이렇게 한번 열어봅시다 Submit는 이하에 전치사가 거의 2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Submit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자, A를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B한테 B는 보통 부서나 사람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수동태가 되더라도 A가 주어로 가면 B Submitted 2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때는 의미가 뭐가 돼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제출되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죠? Inspection에게 제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 Submitted 다음에 이런 자리에 만약에 빈칸을 주고 여러분들 전치사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게 되면 의미도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B Submitted 2 만약에 토익에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어 맞아요 자, 토익에서는 B Submitted 다음에 전치사를 찾아라 라고 하면 여태까지 거의 다 2가 출제된 것이 맞지만 제 생각에는 난이도가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4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치사 문제를 풀 때는 자, 반드시 수거화 되어서 꼭 쓰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의미상 적절한 전치사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주 붙는 전치사를 골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착오하시면 자, 1부분의 오답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106번은 해설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107번으로 가시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자,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를 않습니다 또 인층 대명사 문제는 자, 매 회마다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출제가 되죠 자, 이번에는 누구 자리예요? 자, 됐이 있고 됐은 목적어저리네요 자, 주어가 누구죠? 자, 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자리는 아니니까 최소한 뭐가 못 들어오죠? 자, 여기는 그 뒤에 또 동사가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자, usual route to work 그 다음에 head라는 동사가 여기 보이죠?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자, 뭐가 못 나오죠? 이 자리는 목적어저리도 아니고 주어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격이나 목적격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장에 주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명사가 여기 또 나오면 되겠습니까? 명사 다음에 usual route라는 명사가 또 나오면 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정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가볍게 정답은 A번으로 골라내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인칭 대명사 중에서 정답 확률이 가장 높은 아이는 바로 이 한정사 부분이었다 여태까지 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트래픽 리포터 자, 그래서 교통 관련된 그런 기자가 자, 혹은 리포터라고 한국말로도 많이 하죠 자, 교통 리포터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자, 루트라는 건 길이죠 그죠? 예, 직장까지 가는 자, 그런 usual route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다니는 길이 되겠어요 그죠? 자, 내가 평상시에 내가 평상시에 직장까지 다니는 길이 자, 뭘 가지고 있습니까? major delays 아주 그냥 커다란 주요한 그런 어떤 지연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유는 이유는 바로 공사 때문에 됐어요? 라고 자, 발표를 했어요 트래픽 리포터가 자,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바로 took a different path 다른 길을 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직역하려면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길을 이용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됐으므로 107번을 마무리 짓고요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는 누구 자리죠? hours가 나와있고 자, 그리고 그 앞에는 형용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복합명사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 여기는 110번까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앞쪽의 문제들은 주로 어떻게 되죠? 자, 그렇게 복잡한 거 내지 않아요 심플한 것만 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초반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정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의심이 많거나 혹은 안심이 되지 않으면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의 해석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복합명사를 답으로 쓰는 경우가 일부 있는 거니까 자, 해석이 적절하게 되는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시간이 일부 더 투자되는 것은 감수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멤버즈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커스터머 서비스 팀에 자, 이 팀의 멤버들이 동사 어디 있습니까? 자, 바로 should notif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동사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와우 수식어가 되게 많네요 이렇게 수식하고 또 이렇게 수식하고 됐죠? 자, 그래서 holiday season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걸쳐서 약간의 추가적인 시간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약간의 추가적인 시간들로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자, 커스터머 서비스 팀의 멤버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추가적인 시간을 일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자,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요 for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추가적인 시간 동안에 일하다 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 또한 해석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오케이 거기까지 주어가 굉장히 길었으나 별거 없습니다 알겠죠? Members of the customer service team who wish to work some additional hours 자, over the holiday season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제 머릿속에 지금 문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착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should notify 여기까지 기억납니다 자, 통지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통지해야 되죠? Human Resources Department Human Resources는 인적 자원이니까 인사부서에 통지를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holiday season 동안에는 다 휴가를 가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이제 추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자, 약간의 추가적인 시간 동안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통지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굉장히 훌륭하신 자, 그런 사람들이네요 됐죠? 음, 돈독이 올랐나 봐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에 ABCD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qualify부터 시작해서 switch까지 자, 다 동사일 수 있겠습니까? qualify는 자동사로는 적합하다 자, 타동사로는 누구누구를 어디어디에 적합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gain이라고 하는 거면 어디다의 뜻이고요 set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일단 두다 놓다의 뜻 1번 자, 그 다음에 set the alarm clock 이렇게 얘기하면 정하다의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람 시간 따위를 우리가 정하다의 뜻도 있고 자, 그 다음에 set the table 이렇게 얘기하면 테이블을 갖다 우리가 세팅하는 거죠 준비하다의 그런 개념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D번의 switch는 또 자타 동사 동일형이에요 스위치가 이제 변하는 것이죠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꾸다 바뀌다의 뜻이 둘 다 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문장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절대로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주어 찾으세요 얘 주어죠 동사 찾으세요 얘입니다 모르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 all individuals 모든 사람들 개인들은 자, 반드시 우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internship program을 자, 마무리를 지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흥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얘는 분사가 되겠고요 어디에 흥미가 있는 거죠? working for 자, plus tag이에요 플러스택이라고 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데 흥미가 있는 모든 개인들은 internship program을 먼저 좀 마무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우라고 하는 through라고 하는 것은 자, through which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거는 여러분들 through가 원래 문장 끝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which부터 나오게 되면 관계대명사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internship program을 통해서 자,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기술? 필요한 기술입니다 뭐 하는데? 자, succeed 성공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internship program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당연히 익힐 수 있겠죠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109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B번으로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뭐, 어려워요 문장이 길다라고 해서 절대로 괴물이 나오진 않아요 괴물이 나오진 않으니까 먼저 필수 성분부터 따다닥 찾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식을 하는데 수식 성분들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알겠죠? 관계대명사가 별겁니까? 바로 위치가 바로 뭐죠? internship program과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생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hrough our internship 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해석하실 때는 자, internship program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셔도 상관없겠어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09번까지 마무리 짓고요 110번 가겠습니다 자, ABCD의 선택지는 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더하고 어...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더하고 뒤에 명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앞에 형용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명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명사가 답이고 ABCD 중에서 명사는 누구예요? A번이죠 cooperate는 협동하다 함께 일하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타동사가 없으니까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나머지는 형용사 자, 부사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됐죠?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자, 정답 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누구죠? 바로 이 전체가 주어네요 자,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Completing 끝내는 것이죠? 끝내는 것은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하죠? 바로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협동 누구의 협동입니까? 바로 several different departments within our company 우리 회사 안에 몇몇 다른 부서들의 협동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110번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내셨어야 되는 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1초짜리 문제라고 하죠? 빨리 답을 쓰셨어야 합니다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자, 그러나 해석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다 나누어 봤어요 여기까지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 해설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뭐 10문제를 해봤는데 그닥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았죠? 하지만 어디에선가 들을만한 얘기들 혹은 잘 몰랐던 얘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다시 돌려보셔도 좋고요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 뭐예요? 오프라인 강의라면 한번 지나가면 쉭 날라가는 거지만 자, 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보고 또다시 보고 또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정확하게 해내시면 되겠다 자, 수동적으로 그냥 한번 듣는 것만으로 자, 성과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한 집중력이니까 자, 집중력을 잘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 날 수고하셨고요 저는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한글자막 by 한효정